누가 내게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사랑은 사랑은 나도 모르는 나를 알려주는 것 드레핀 민들레를 보석과도 바꾸지 않는 것 모든 합리적인 판단이 가짜가 되는 것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살아가게 하는 것 때론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인 것 영혼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그리고 뜨거운 것이라 얘기하겠습니다 영혼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순간을